여러분 저는 추석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랑 시리얼 먹고 시리얼 먹고 유산소 하러 가려구요 위가 늘어났어 배가 고픈데 이것만 먹겠습니다 뭔가 시리얼 붙는 순서도 사람마다 다르다던데 혹시 여러분들은 우유부터 먼저 넣나요? 아니면 과자부터 넣나요? 잘 먹겠습니다 추석동안 먹은 갈비와 전 다 빼러 왔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오피스텔 헬스장인데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하 여러분 안녕 수고자를 먹 remembered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리죠 안녕하세요 미나 매특이 매특이 가 미쳤어 아니 갖고 오지마 갖고 오지마 나한테 갖고 오지마 엄청 큰데 미쳤어 저걸 어떻게 손으로 잡아 어머머머머 미쳤어 시골소녀 오늘 저는 메이크업 모델하러 홍게로 갑니다 완전 즐거운 쌍우리 가볼까요? 도착 후추 나오면 하지마 날씨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바кі고 한 번만 child 굿 아파! 나 안갈래 나 어제 성공했는데 나 어제 성공했는데 아니야 너 아까부터 어깨도 나와 하지마 넷이 나와 안녕 재현아 일로와 이게 맞아 파워레인으로 맞아 맞아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 맞아 얘 안팔 입고 있어 근데 늦게 올라간대 일단 사회에 나 장난코 올려도 되겠어 나 뭔지 알고 유튜브의 영상 아까부터 안팔서 해야지 안팔서 맞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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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시작 맞쩔 맞쩔 감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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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밀키트로 된장찌개나 이런 거. 너 된장찌개 좋아하잖아. 그걸 이제 햇반 넣어가지고 된장 술국밥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미쳤다. 그다음에 bunaenteng? 술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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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사면 돼. 소주사와 맥주사? 아.... 맥주2 소주4 아! 그럼 1대2네 맥주 1, 소주 소주는 세로로 통일 소주는 세로, 무조건 세로 야 그거 알아? 소주 그 너 새로 나온 맥주 이름 뭐지? 보리맛 강한 거 켈리랑 섞어 먹으니까 근데 사실 그때 켈리랑 진로랑 섞어 먹긴 했는데 맛있더라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켈리로 사보자 우리 켈리로 사보자 그 다음에 너 과자 너는 나중에 배가 부르면은 과자만잖아 넌 과자 아 나 근데 갑자기 빵 먹고 싶어 빵 카스테라 같이 엄청 아 그거 하나 사 하나 어떻게 너 하나 더 못 먹자 두 개 사면 안 돼 두 개 사면은 네 개인 돈으로 해 짤 없구만? 어 짤 없어 그리고 아 우리 좀 오래오래 끓여가면서 먹을 게 필요하잖아 사실 된장찌개는 고기 먹을 때 그냥 곁들이는 안주용이지 우리의 대화용은 아니란 말이야? 아 역시 체천단 쩝쩝박사 가돈 그래 가돈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먹을 거는 사실은 어 라면? 해불알탕 정도? 어 어 어 진짜 쩝쩝박사 등장 아 근데 여기 키티가 쳐다보고 있어 아니 가리지마 어디에? 여기 여기 야 나 트럭크에 자리 없어 안 포탈하지? 한 명씩 안 포탈하지? 너네 무릎 뽀개져 어쩔 수 없지 뭐 트럭크에 일단 택시비스 하자 그냥 막 물 같은 거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넣고 헐 맛있겠다 헐 헐 헐 와 역시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야 자리 생겨서 빨리 올려 헐 헐 아 너 나와 서지우 그냥 야 야 너 계산해 준비해 나 카드 들고 튄다 세상에 고생이 대답 안 해 너 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올리지마 기다리자 두 번 찍으면 되잖아 난 택발되잖아 세상에 너만 똑똑하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거의 그 정도야 지금 근데 아직 다 안올린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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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될까? 궁금해. 바람이. 어디? 몰라? 네가 지워준 거야? 귀여워. 우와, 야, 이게 어떻게 돼? 왜 돼? 이게 어떻게 돼? 야, 근데 왜 돼? 우와, 너 어디다? 응. 아, 올리고 말아. 야, 제네? 왜 때라? 아, 당연스럽게 그렸을 줄. 알겠어, 알겠어. 눈 예쁘겠다. 뭐? 와! 다 치겠다 켄미카 하나 갖고 와 봐 오! 역시 배웠어 이거 분리수거 이거 1번? 다시는 모기 날라다니 모기 날라다니 모기 날라다니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요 안녕 안녕 바삭바삭 뭐야 우럭이야 뭐야? 계정인데? 아프다 Kafu 바이 바이 야 여기 있잖아 세 번째 그거 아 여기 있어! 남의 집에서 저러고 있어 야 다 했어! 야 야 저기서 저러고 있어 인사도 안 오셨네 솔직히 핸드폰에 왜 떨어지는 거야 야 바보 같아 야 안 떨어져 해봐 해봐 너 다시 이거 너는 좀 말이 안 돼 너는 좀 지어내는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달라 서울은 얘 좀 길어 그래 얘네 지어내는 거야 너 뭐야 해봐 하늘 땅불 땅 하늘 땅불 땅 앞초 뒤초 앞초 뒤초 니가 더 길어 우에우에우에 시다리 시장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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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알이라고 진짜 하나 해보자 하나 해보자 하나 둘 셋 앞초 뒤초 앞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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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늘 땅불 땅 하늘 땅 아니 하늘을 왜 얘기해 앞초 아니 앞초 뒤초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이건 앞초고 이거 뒤초 앞초 앞초 뒷초 앞초 시원이야 아니 내 얘기 맞는거야 얘들아 뭐 이거는 뭐 하늘 찬 따있잖아 우에벌리 시에벌리 이게 왜 필요하지 아니 이거 무슨 상관있는거야 아니 봐봐 이거 우에벌리가 뭔지 알아? 너 모르지 뭔데? 시에벌리가 뭔지 알아? 모르고 아는 거야 근데 이건 앞초 우에 우에 시다리 시다리은 뭔데 얘들아 앞초 뒤초 앞초 앞초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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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리 대전이 시다 마리였어요 없어요 트램펄린 뭐라고 불렀어? 방방이 나도 방방 나 콩콩이랑 붕궁장 붕궁장은 뭐야? 붕궁장 나도 콩콩이라고 불렀다가 붕궁장 그 이상하고 붕궁장이라고 부르더라구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